랜덤하게 변하는 숫자로 2023년 7월 8일 숫자를 제작해 볼게요. 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프리셋에서 HDTV10802997 선택하고 OK합니다. Type 2 선택하고 컴포지션 클릭한 후 필요한 숫자를 타이핑하세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 캐릭터 패널에서 숫자의 색상 크기 서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꺽쇠 클릭하고 애니메이트 버튼을 클릭한 후 캐릭터 옵셋 메뉴를 선택하세요. 1초로 이동하고 캐릭터 옵셋 스탑워치를 클릭합니다.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로 이동하고 캐릭터 옵셋 수치의 10을 입력합니다. 재생하면 숫자가 랜덤하게 변하고 최초로 입력한 숫자에서 멈춥니다.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로 이동하고 레이어 옵션을 닫습니다. 1초로 이동하고 레이어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열기 대괄호 키를 눌러서 복제된 텍스트 레이어를 1초에서 시작되도록 클립을 1초로 이동합니다. 컴포지션에서 복제된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필요한 숫자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고 타임코드 클릭하여 2초로 이동합니다.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열기 대괄호 키를 눌러서 복제된 텍스트 레이어를 2초에서 시작되도록 클립을 2초로 이동합니다. 컴포지션에서 복제된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필요한 숫자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고 타임코드 클릭하여 3초로 이동합니다.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열기 대괄호 키를 눌러서 복제된 텍스트 레이어를 3초에서 시작되도록 클립을 3초로 이동합니다. 컴포지션에서 복제된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필요한 숫자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고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U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펼치고 왼쪽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오른쪽 키프레임을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클립의 시작 위치에 배치합니다. 컴포지션에서 복제된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마침표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마침표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적당히 드래그하여 시점을 늦춥니다. 2번 레이어 클릭하고 인디케이터를 마침표가 보이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5초로 이동합니다. 열기 대괄호 키를 눌러서 복제된 텍스트 레이어를 5초에서 시작되도록 클립을 5초로 이동합니다. 컴포지션에서 복제된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필요한 숫자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고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복제된 1번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시점을 적당히 늦춥니다. 컴포지션에서 복제된 마침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배치합니다. 3번 레이어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6초로 이동한 후 열기 대괄호 키를 눌러서 복제된 텍스트 레이어를 6초에서 시작되도록 클립을 6초로 이동합니다. 컴포지션에서 복제된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필요한 숫자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컴포지션의 숫자들을 필요한 위치로 재배치합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8초로 이동한 후 엔피를 눌러서 어게어리어를 8초에서 마감합니다. 재생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의 작업에서 7 숫자를 1초를 건너뛰어서 진행하여서 1초 늦게 재생이 되므로 각 클립들을 이동하여 시작 시점을 최종 조절해 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을 알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